오늘 마지막 팬사인데 뭐 할거야? 어? 다시 와 다시 네? 회식이 어떻게 하세요? 회식이에요? 원래 다 친해지고 친해지고 보니까 다 같이 하면 저만은 좋아해요 네 저기 계세요 네 팬이 없긴 해 이거 안장 입어봐봐 안장도 다 입어놔주자 아 나중에 친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참고인 좋아요 밥 먹고 왔어요 밥 먹고 왔어요 밥 먹고 왔어요 뭐 하시는지 뭐 하시는지 스타드 스타드 직접 한 번 먹고 다리가 좀 더 19년도에 스타드 현재 뱀뱀 24시간 만에 이야기를 하는거 마지막 마무리하고 넘어가시니요 오늘 기분이 안타세요 마무리하고 넘어가세요 마지막